흥따 이거 떡이랑 오뎅버스 추가했는데 이거 동생도 나눠주고 올게요 와 미쳤다 아니 지금 허컴을 시켰는데 허컴이 아직 너무 늦네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와 미쳤다 떡 너무 오래만 먹는다 엽떡이 괜히 엽떡이 아니하니까요 진짜 와 진짜 엽떡이 저랑 먹어 아 너무 맛있어 떡볶이 넣어볼까요? 아 너무 맛있다 오리지널 맛이에요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너무 맛있어 미쳤다 와 진짜 간만에 먹고 와 미쳤다 와 와 와 와 와 와 우아 와... 진짜 맛있다 햄! 햄 먹어봐, 햄 와, 너무 맛있어 와, 치킨 왜 이렇게 하나? 와, 치킨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햄에다가 그냥 싸서 먹는 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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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맵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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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매워 매워 안되셨어 허니콤볼을 기다려야겠어요 너무 맛있다 왔다! 콩 와 여러분 왔어요 바로 왔어요 동생 좀 주고 올게요 여러분 저 너무 흥분돼요 딱 맞춰서 딱 와 진짜 너무 그쵸 치킨 무가 진짜 맛있는 거 아니에요 와 미장하다 정말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너무 맛있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이 오 이거 tabii 아 饇 괜히 국물이 아니니까요 진짜 치킨들은 제 입을 지나가면 뼈도 못 추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음 그런데 말입니다. 교체는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도대체 이 주름 언제 이렇게 만나야 될까요? 스파크림 치킨 때문에 립 끓여드렸어요. 반짝반짝 너무 맛있어. 지금 딱 좋아요. 딱 좋아. 조금 운동 가야 돼요 일단. 너무 많이 먹으면 운동하기 힘들어서 제 입술을 탐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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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겔리만쥬 맛있어 겉바속촉 운동 끝나고 먹는 식사 지금은 새벽 1시 다 되었네요 지금 운동 끝나고 왔는데 너무 배고파요 배고파 미치겠어요 스테이크 모양 감자 들어와 있어요 안녕 머리 색깔 어떤가요? 금방 빠질 것 같아요 오리엔자 소스를 뿌릴게요 그런건 아닌데 식당 관리용이죠 오리엔자 소스를 뿌려볼게요 다이어트 브이로그 돌아온 느낌인데 오랜만에 들어보면 다이어트 브이로그입니다 그냥 감자 얼찌감자 콩고콩 편식은 나쁜거에요 여러분 스테이크 함박스테이크 지금 새벽 1시야 그리고 간만에 병행하는데 추운거 같아요 1일하고 더티하루 이런식으로 나갔다 하려고요 앞으로 관리할로 그전까지 관리하는게 없었어요 그냥 운동만 했어요 먹고 저번에 언니랑 같이 갔다와서 운동을 일주일 쉬었더니 먹는건 똑같고 일주일 쉬니까 살이 삭지더라고요 제가 다 쪄요 잘 안보여서 그렇지만 뱃살로 뱃살에 살이 많이 났거든요 이렇게 먹고 내일은 더티하게 먹을게요 따로 차라먹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 사람 부족함을 좀 알아야 소중함을 느끼는 법이죠 진짜 스테이크 맛이에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먹을거야 운동하고 먹으면 너무 맛있다 아주 클린해져 맛만 보고 혼자 쿵쾅쿵쾅 먹겠습니다 녹차마루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 맛인데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다 파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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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야 먹어볼래? 진짜 프로 다이어터네 맛을 평가해봐 어때? 건강한 맛 건강한 맛 건강한 오차마루 맛 밤 밤 밤 밤 밤 밤 밤 아휴 밤 밤 밤 밤 다이어트는 다이어트인데 아이스크림 미친데 먹고 싶은데 그럴 땐 먹어야 하고 다이어트는 다이어트인데 아이스크림 미친데 먹고 싶어 뿅 뿅 세이 하이 헬로 군모님입니다 까르보불닭이랑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맛있게 됐어요 엽떡이랑 남은 거 전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지니야 지니야 아빠가 지니 죽여 너무 맛있었네 치즈땡은 되게 꾸덕꾸덕해 엄청 맛있어요 눈매 띠로랭 번거부 다기랑 엽떡이 너무 잘 어울린다 미쳤어 진짜 너무 맛있어 족마틱인데 너무? 따봉 음 뭔가 튀었는데 또 조코댓님 아 또 조코댓님 아 어머 얼굴 먹었어 어머 어머 아우 잘 맛있네 먹을리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글보다 맛있는데? 진짜 어글보다 맛있는데? 너무 좋아 아 이거 숨자 왜 이렇게 좋죠? 추웠나봐 그래서 머리도 흙색인 것 뭔 소리야 머릿속도 까매요 까매요 흑흑 아이스 랩 아이쿠 으음 음 아이쿠 뒷떡되도 훨씬 맛있는 것 같은데? 오 와 홀 affairs 진짜 홀 씨 맛있는데 뒷떡이 실패 흠 먹으려고 더 안 걷기도 하고 먹을 때 더 안 걷기도 하고 아 또 졸리다 떡볶이 똥밥 먹으면 졸릴거야 원초적인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아 나 먹으면 졸릴거야 맨날 카트 시간을 해봐야지 제가 자주 가는 옷가게 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옷가게 안녕하세요 저의 자주 가는 옷가게 원입니다 여깁니다 대피 너랑 나를 2인분 먹어야 되니까 2분 한번 먹어야 되겠지 이거 식으면 된거야 안녕 안녕 야 안 자르고 먹으면 안되잖아 이렇게 튀어나와줘 마시라 안 자라서 먹는다며 세이브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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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이야 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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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을때 굳이 좋은 음악 들어줘 즐겨줄게요 흑임자만 가져왔습니다 흑임자 우유 우유 흑임자 흑임자 아닙니다 주문하는거 뜨기 쏙 롤케이크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대의 흑임자 убий gurney 이거 하나 먼저 먹어봐야겠다 얼려있어가지고 해동시키고 구울게요 얘 또 해동으로 시켜지나? 이제 아이스 상태가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냅뒀는데 해동시켜다 다시 하면 음 맛있어 김장 해동이 해동이 해동 됐다 계속 음 케이크 안에 흑임자 크림 안에 흑임자 채새떡 안에 흑임자 앙금 안에 부드러운 우유 크림 에어프라이 크림이 맛있다고 해서 둘러나가 너무 뜨거워 먹어볼게요 딱 그냥 간식으로 하나씩 까먹으면 좋을 맛이다 이거는 음 음 음 따뜻하게 먼저 흑임자 맛이 조금 더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너무 더워 근데 너무 더워 왜 안 깨는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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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거든요? 딱 한 두 개까지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음 음 음 잠시만요 역시 빵 해장이나 뭐겠슈 콜라멘이 아니겠슈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겉절이를 담으셨거든요 아 아 너무 맛있어 겉절이만 거둬나 너무 맛있다 디저트로는 뭔가 힘들어 와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다 맛있어 저희 엄마 김치가 먹어먹을수록 감탄을 불러지키는 맛이에요 아이스크림 콘대신 라면 콩 지금 멈추림 Itís Hmm 으으으으으 SIM 으으음 으으음 худ... 아 아 I'm your man 진짜 김치가 먹어도 너무 맛있어 이게 최고의 만찬 진짜 진하다 맛이 깊어 원래 얘가 쎄지니까 왜냐하면 얘가 쎄지지않고 이가 들어가는 건 아니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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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한 번 더 먹어야 한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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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동물 한 동물 한 동물 한 동물 아 이거 진짜 사서 사서 시작하겠어 마늘과 고추 좀 먹어 한 동물 한 동물